여긴 왜 오자는 거야? 여기 처음 아니지. 수영장 마약 수사 때 왔었잖아. 수영장 말고 이 별장 안. 사도찬. 당신은 이미 이곳을 알고 있었어. 날 만나기 전부터. 우리가 찾는 게 불곰이라는 걸 알았을 때 사도찬 당신 눈빛 분명 흔들렸어.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 별명뿐이야. 불곰. 이제 중요한 건 이유야. 당신이 그토록 불곰을 찾아야 하는 이유. 창고로 끌려가서 쇠파이프로 머리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검사하겠다고 돌아왔어. 엄청난 양의 마약을 빼돌렸는데도 아까운 기색 하나 없이 황사장 잡는 데 사용했어. 피 줄줄 나고 어깨 깨져도 불곰 잡을 단서 놓친 게 왜 더 아픈 거냐고. 여기서 봤잖아 불곰. 불곰. 이러지 말게라. 못 봤어. 못 봤다고. 경고하는데 내 안으로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려고 하지마. 게임일을 내가 정해. 게임? 오검사랑 나 게임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? 숨바꼭질 누가 더 먼저 불곰 찾아내나. 게임을 하니. 게임 잘가 죽이어나. 게임 잘가 죽을냐고. 게임 잘 살고 siguiente. 케이크가 참여한 게임을 하는 게